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님 좋아해? 아유, 뭐 이쪽 얘기를 하고 있어. 무슨 말이지. 전혀 아니야? 음... 톨 앞에서는 보이면 안 된다. 이거를 계속 그... 약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약간 수선으로 보고 있으면 톨이 가는 것 같은... 야, 여기 뭘 해야 될 것 같아, 내가. 그치, 너가 계속 내가...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애매한데 나는 너 앞에서 리액션을 하는데 너는 나를 보고 있고 근데 그게 너가 캐치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 너가 만약에 뭘 하면 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... 전혀 아니야? 응. 김태소 때문에 좀 초조해서 안 먹다가 여기서 막 뒤에서 막 먹어도... 내가 그럴 수 있겠다. 내가 그럴 수 있겠다. 집으로 가서 다 뭉개줬다. 아, 최고! 끝말잇기에서 친 사람 얘기. 콜? 왜 얘기 안 했어? 어? 좋아해. 해질녘! 진짜 내가 이렇게 했다. 막 이렇게 했거든. 편지하면 저 사람이 빨리 빨리. 매니아인 그 느낌의 편지는 편지하면 더 빨리 해저다고 될 수 있으니까 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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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래. 해질녘! 진짜 내가 이겼다. 지소, 지소. 해자. 해자. 야, 어떻게 가. 재밌고만. 괜찮았어 이제 좀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선지에서 밥 사주고 여권 사진 찍으러 가는 길 오늘의 첫 촬영입니다 파워 연예인이지 내 앞에 진짜 연예인이 있었는데 500원 있어? 500원? 어? 지가 마시다 지가 마시다 지가 마시다 자 오케이 아 진짜 힘들었다 우와 발 털어져 지가 마시네 지가 마시기 점상인 친구입니 정상인 친구입니 아니야? 정상인 친구입니 뭐야? 나는 양념 안 했어 진상품들한테 불이 다 나네 예수인 당기는 팔로 몸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. 당기는 걸로 앞을 나가서 그냥 이것만 이것만. 자랑스러웠습니다. 지금 요거를 미식하고 이제 계속 먹어서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장면이죠? 소리네 집 불 끌어온다. 불 끌 수 있을지. 그리고 과연 태성이 운전 실력은? 과연 태성이 아닌가요? 사세대 액션 배우. 김혜영. 전 바닥을 긴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만. 삶에 꼭 쓰고 해지기 전에 들어가. 배우네. 조심히 타. 어우 잔소리네. 왜 이렇게 잔소리하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 잠시만요. 뭐하나 모르겠지. 신진아는 우리 좋겠다. 잘 해줘야 된다. 신진아는 잘 해줘지. 좀. 좀. 잘 해줘야지. 그래도 태성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. 안 미워해. 마음에 안 드는 거지. 좀. 촬영할 때만큼 예뻐할 수 있잖아. 안. 동굣길이야. 정신파려. 한 명 안 지. 동굣길인데. 어디 있다가 지금 여기 튀어나와가지고. 안 소리하지 마. 안 소리하지 마. 오늘 들켰다고? 지금 춥대요. 햇빛이 이렇게 땡팡하고 뛰었잖아 오빠 심지어. 너무 좋겠다. 내 손에 붙었어. 내가 너. 좋아한다고. 좋아? 아니 저는 다행히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다른 이제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.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. 저는 다행히 가만히 있어서 잘할 수 있는데. 네. 다른 분은 좀. 힘드실 거 같아요. 끊을게요. 둘. 마감? 네네. 둘. 셋. 야야. 담은 거 아니야? 이건 편집해 주세요. 안돼 안돼. 편집해 주세요. 이미 끝났어. 앞에 거 잘랐어. 이미 기간이 많기 때문에. 아니. 무조건 써주세요. 제가 반말한 건 좀 편집해 주세요. 왜냐면 오빠의 팬들이 또 있기 때문에. 어떤 그런.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. 너무 괜찮아요. 오빠. 오빠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오빠한테 감히. 제가 그냥. 아주 그냥. 표정이 왜 그랬지 근데 다들? 응? 나 너무 좋았는데. 나 너무 좋았어. 웃고 있었어. 여기에 다 담겼어 증거. 증거가 다들 있어. 이렇게. 누구세요? 아. 뭐? 저. 뭐.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이런 애는. 그런 말 들을 거라고. 한번도 못했으니까. 이제 당황에 그냥 뭐 정도는 나올 거 같아. 그러면 마지막에 얼굴 때려요? 얼굴 쪽으로. 배어 부위로 하나 갈 뻔 했었구나. 그래요. 반자 놀이 쪽으로 때려주세요. 히히히히히. 이 변태야. 내가 싫다고 했지? 히히히히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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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변태야. 내가 싫다고 했지? 이벼. 에이. 오. 이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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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들어볼게. 자 이렇게 들고 가. 하나. 둘. 셋. 자. 오. 푸른하자 조금만 더 잘 부탁드렸어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화나 있는 거에 있는데 힘들어 아는 거에요 정전기가 이제 올라와 버렸는데 여러분 울고 연상해보니까 막 갔어. 답답하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. 그런 표현의 방법은 좀 힘듭니다. 초반에 답답한 걸 좀 더 표현하는 거 어때? 와 진짜 말 안 통하네.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? 너무 근데 이게 막 억울해서 눈물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지금 너한테 와닿지도 않을 저런 책들이나 사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. 두 다리는 멀쩡해졌는데. 두 다리는 자유로워졌는데. 두 다리가 자유로워졌는데 입가서는 다 묶인 것 같아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나도. 왜 따라와요. 얘기한다는데 왜 신고를 하냐고. 됐다. 근데 저희 둘 다 진짜 물에 가슴까지 다 들어갑는데 잘한다